자, 그러면 진아야 한 번 가자 지식으로 줘요 해바랑이 이제 보셨어요 수고하십시오 사랑했던 사람 한테는 책도 못 받은 사람 이제는 나미들에게 갈게요 한테는 책도 못 받았는데 한테는 책을 안으로써요 한테는 책을 안으로써요 해탑이 이제 보셨어요 한테는 책을 안으로써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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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안아줘요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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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내가 그 날 사랑해 주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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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